여러분의 파일 스톱! 안녕하세요 룰빈입니다! 비밀 많은 멤버가 누구죠? 솔직히?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사람도 비밀이 좀 많고 핸드폰에 비밀이 많죠 진짜 맞아 민성이가 진짜 핸드폰을 절대 못 보게 맞아 맞아 좀 뭐 유튜브 이렇게 보려고 하면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파형 추세요! 민이 형의 비밀 한번 파이셔 봐요 아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외모 서현은? 자신 포함인가요? 자신 포함? 전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요 1위는 형경이 저요? 네 저예요? 네 아 그래요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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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여기까지는 뭐 인정 이제 2위는 저요 아 알았어 인정 3위 3위 3위는 하이 리언 이제 이제부터 기분 상한다 이제부터 기분 상한다 3위 3위 이제부터 기분 상한다 할 말 없어요 나한테 다들?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줘 3위 형경입니다 저요? 네 감사합니다 5위 아 이거 뭐야 5위야 아 6위 아 7위이야 방송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냥 뒤에서 찍을게요 이렇게 살짝만 진짜 방송사 확 sayin 아 진짜 방송사 확인하는 거에 아 네네 네 됐습니다 아 테스트요? Bernd이 본인이 2위라고 했죠 네 어 어 아 됐다 아 긴장했어 x 3 긴장하지 마 x2 가장 잘생긴 순이 2위다 네! 2위. 땡니까. 손 다 끼고 있어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진짜 이럴 줄 알았을 때가. 미친놈이야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작가님 표정이 안 좋잖아. 고맙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와 병원에 갔습니다. 솔직하게 3위 생각합니다. 1위 생각합니다.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괜찮죠? 괜찮죠? 전 강민이요. 아, 맞아. 이유는요. 저를 형들에 비해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제 돈을 그냥 구절하지 않아요. 같이 편의점을 가기로 했어. 그래서 셋이 갔는데 갑자기 아무 얘기도 없이 형이 형한테 형 저 이거 먹어도 돼요? 이러는 거야. 맞아 맞아 맞아. 제가요? 네, 너가요. 이거 조작된 겁니다. 제가. 이거 좀 크다. 뭔데? 멤버들의 가장 큰 거짓말. 가장 큰 거짓말. 가장 큰 거짓말. 가장 큰 거짓말. 했어요? 하긴 했어요? 많이 하지. 하긴 했어요. 엄청 많이 하지. 나 진짜 이거 말할 거긴 한데 하나 있긴 한데. 제가 사실 이번 활동에 이제 멤버들이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좀 꾸중을 하는 편이거든요. 리더여서. 틀렸어요? 숏챔 때였을 거예요 아마. 제가 한번 틀렸어요. 근데 마일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한테 형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는 그냥 혹시 설마 정말 이였어요? 와아 나는 사람이야 봐. 야 난 그때 난 그때 형 발이 삐끗했대. 약간 무섭게 말해갖고 삐끗했대. 그래서 삐끗한 거라고 그래서 잠시 후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. 왠 내 바로 옆자리였거든. 애들이 모니터 그 부분이 나오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겨울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이제 걸리면 너네한테 뭐라 할 그게 없으니까 아 이거 틀린 건 아니라고 내가 하다가 발목 삐끗해가지고 원래 이 부분 하는 건데 너무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어 그래요? 형 괜찮아요? 그래서 몰라 안파.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진짜 아픈 척 하면서 동작이 안에 닿았어. 아픈 척 하면서 아픈 척 하면서 너무 아픈 척하면서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은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형이 너네을 위해 틀린 거 거짓말한 거니까 그래도 틀린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을 아하!